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스케줄 캘린더의 랭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스케줄 캘린더의 언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랭 속성의 기본값은 한국어입니다. 영어, 아랍어, 일본어, 스페인어, 독일어, 프랑스어 등의 언어를 ISO, 언어 코드를 사용하여 지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케줄 캘린더입니다. 랭 속성 값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기본상태에서는 스케줄 캘린더가 한국어로 표시됩니다. 랭 속성으로 EN 영어를 지정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스케줄 캘린더가 영어로 표시됩니다. 랭 속성으로 AR 아랍어를 지정합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스케줄 캘린더가 아랍어로 표시됩니다. 요일도 아랍어권 요일 체계로 표시됩니다. 랭 속성으로 JA 일본어를 지정합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스케줄 캘린더가 일본어로 표시됩니다. 요일도 일본어 요일 체계로 표시됩니다. 랭 속성으로 ES 스페인어를 지정합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스케줄 캘린더가 스페인어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mayugeot 스페인어를 지정합니다. 이제 랭 속성으로 EMERGAL.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이 어떻게 되실지 않을까? 여러분 지금 저녁에 의사하고 대한 거든요. 여러분이 어떻게 되실지 않을까? 여러분이 어떻게 되실지 않을까?